안녕하세요. 헝이에요. 오늘은 베트남 음식 소개한게요 베트남 소라, 베트남 손대, 베트남 튀김 만두예요 자 먹겠습니다 레몬트예요 시원해요 빨리 먹고 싶어요 이거 소스까지 먹은 거예요 시원해요 먹고 싶어요 한국 순대 미스 제육 도브 있어요 시원해요 맛있어요 펄클 스카콜바드 곱창이요 청양고추 순대에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 먹고 싶어요 완전 커요 이롱이 어? 죄송합니다 짜잔 와우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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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바삭바삭해요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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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오징어 콜라 웅 쫀깃쫀깃해요 쫀깃쫀깃해요 잘지깃쫀깃 참기름 이제 먹는 고구마 소고기 말 Grizzly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맛있어요 진작을 불러요 자, 먹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